탈모는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탈모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탈모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카락을 8개에서 10개 정도 잡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당겨봅니다. 정상 모발인 경우 1개에서 2개가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4개 이상이 빠질 경우 탈모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50개에서 6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데요.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 이상 될 경우 초기 탈모가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탈모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그 밖에 3개월 이상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도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자가진단법 중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될 경우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를 이른바 상처 없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이면서 탈모를 더 진행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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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